지장보사리 주신 아기 불광법회를 만나고서 비로소 부처님의 크신 이덕과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백일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상님께서 극락왕생하시고 저희 누이 동생도 보살펴 주시고 형제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원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군함매 중에 마디인데 집안가 형제들에 대한 책임도 컸지만 그 무렵 출가한 동생이 소생이 없어 가정보라가 끊이지 않아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겨울에서 목욕하고 가까이 있는 진간사를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정성이 남아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고 지장보사리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였습니다. 진간사 부처님은 그 전부터 자주 참배한 부처님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시작하는 날 법당 문 앞에 서니 무서운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쭈뼛쭈뼛해지고 머리카락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은 굳어지고 어떤 전률 같은 것이 온몸을 희가났습니다. 저는 손에 염지를 들고 단단히 마음먹고 법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법당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때의 지장보사림과 시왕님은 무서운 상호를 지금껏 잊을 수 없습니다. 크게 노하이신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어떤 힘이 저를 법당 밖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 첫날이니까 물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에는 시험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무서운 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깍 감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애경 드렸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장보살경 일품 또는 이품으로 읽고 지장애찬문을 읽으며 158배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30분간을 일심연불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쫓기듯 법당에서 나오곤 하였는데 이러한 힘든 경계가 일주일 후에야 바뀌었습니다. 차차 그런 경계가 사라져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는 지장보살님이 반겨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독자들은 어찌 장부가 그런 욕망한 말을 하느냐고 꾸지럼 하시겠지만 저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표정이 나날이 반겨하시고 기뻐하시는 표정으로 바뀌었으며 법당 근처에 오기만 하여도 반겨주시는 것이 가슴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일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를 하였고 그 사이에는 오직 한이신가 감사로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제 여동생이 충청도 제천에 사는데 결혼하여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한결같이 후사를 바랐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제 세월이 어리니 어른들의 불만이 겹쳐서 불화가 빚어지고 마침내는 몇 번이나 친가로 쫓겨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고 나니 친정은 큰 오라비라고 하는 책임에서 고민하다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자고 하였던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 세 달 가까이 되니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하도 걱정했던 일이라 믿기지 않더니 드디어 달이 차 금년봄에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난산을 애고했습니다만 저는 부처님만 믿고 아들 순산을 선언하고 집에 왔더니 과연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00일 기도를 마친 저는 계속하여 또 100일 기도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분은 또 꿈이야기냐 하시겠지만 이 꿈은 정말 꿈같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새벽역인데 꿈속에 어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보통보다 약간 작은 편이고 남노한 한복 차림에 아무렇게나 수염이 났으며 머리에는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덕을 입어서 내가 좋은 데 간다. 그래서 인사하러 왔느니라. 나는 장호원 할아버지라고 한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인사받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였더니 서울 장희동에 사시는 저희의 아저씨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내 손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역삼을 TV에서 보던 포절 형식을 한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노인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노인은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 그것은 옛 장군복 같았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와서 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포절 형식을 한 사람도 합장하고 정중히 인사하고 노인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실감 있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자 저는 이상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그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간사에 가서 기도하고 그 길로 사무실로 나가 당숙모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숙모는 올해 83세이신데 16세의 시집어신 저희 집안은 산역사이십니다. 전화로 장호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형상을 모르셨습니다. 제가 본대로 형상을 말씀드리니 내가 그 할아버지를 뵙지는 못하였지만 그러한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은 들었다. 그런데 너는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상님을 위한 기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당숙모는 참 잘했다. 나는 천주교를 믿고 있지만 조상님을 위해서 그렇게는 해보지 못했다. 너는 참 잘했구나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경전 말씀에 일체의 중생이 미혹하여 어둠을 방황하고 불보살님이 능히 이를 구원하신다 하였고 일심으로 연불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을 생각할 때 신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일어난 현실의 한 단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조상님은 확실히 이름 모를 분까지 모두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bond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시 arc Little as 작 II 한gram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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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